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저희가 영상 한번 또 찍어서 올려봅니다 어 저희가 이쪽에 블루 엔젤 3m 짜리가 200개가 있었는데 그 때 게 한 2m 50 2m 80 애들이 또 이렇게 커서 지금 며칠 전에 재보니까 다 3m 50 정도 나옵니다 3m 가 넘어요 어 개수는 한번 보겠습니다 2 4 6 8 6 8 8 8 8 9 8 8 8 8 9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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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12 12 12 12 12 13 13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5 또 애들이 또 자라면은 아어 그저께 그때는 3m 스톰니터 자리가 다 빠졌고요 지금은 3m 에서 3m 도시 평균 3m 50 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최고급 입니다 또 작년에 빼고 봄에 빼고 남은 겁니다 블루엔젤 3m 에서 3m 50 입니다 어 대략 인자 남은 애들이 또 애들이 전에는 뭐 2m 50 2m 80 자리가 3m 에서 3m 50 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한 45주 대략 보니까 40주 40주에서 45주 입니다 블루엔젤 입니다 아주 아주 뭐 유럽에 온거 같죠 너무너무 고급집니다 울타리용으로 최고급 입니다 블루엔젤 3m 이상 40주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너무너무 수용도 좋고 밥도 최고 입니다 블루엔젤 3m 입니다 감사합니다